그린쉽, 즉 녹색 선박 확보가 선사들의 생존 수단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석재 JP모건 상무는 지난 18일 열린 한국 노르웨이 그린쉽 세미나에서 최근 해상운임은 과거처럼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사들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선 녹색 선박을 마련해 원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연료비는 여전히 전체 운송비용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녹색 선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녹색 선박은 해운 조선시장에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선박에 비해 연료 소모량을 줄이고 배기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해 올해도 선주들의 발주 무늬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석재 상무는 또 중국의 조선업은 노동력 약화로 앞으로 10년간 수주량 부문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청중들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 KSD 뉴스 김단아입니다. 아멘